싱! 나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어? 감옥? 이런 서프라이즈 너무 좋지! 누구지? 뭘 입고 있는 거야? 환영한다! 은지데이! 네가 우리의 새로운 교도관이야! 행운을 빌어! 내가 지켜볼 거야! 안녕, 친구들! 게으름 피우지 마! 내가 여기 보스니까! 저기, 스카이! 야! 점심 쉬는 시간! 수저가 또 안 먹히네? 내 손으로 해야겠다! 왜 그래? 나에게 계획이 있어! 잘 들어! 좋은 생각인데? 따라와! 어서, 스카이! 봐봐! 그래! 어디 가는 거야? 너희 다 다음이야! 아야! 돈 지키지 된 기분이야! 계획 완전 별로네! 얘들아! 똑바로 앉아! 자, 앉아 내야겠다! 어? 숨잡을 곳 없군! 내 새로운 명작이 될 거야! 이 스타일 좋은데? 난 옷이 주의가 좋다니까! 진짜 별론데? 얘들아! 잘 지내고 있지? 점심 쉬는 시간 좀 보내야겠다! 저기, 이 불쌍한 친구가 진짜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네! 귀여운 작은 울타리! 낙진났어! 이거 완전 레전드인데? 우와, 예쁘다! 나도 알아! 나 천재거든! 가자! 벽 구멍을 가릴 생각하다니! 잘했어! 비밀 길이야! 바보! 가자! 예! 될 것 같아! 아무도 없어! 나 원래대로 해둘게! 이론! 내 수강자들 다 어디 갔어? 아무도 없잖아! 이었어! 감옥 탈출이야! 저기, 친구들! 제발 댓글로 제수들이 어디 갔는지 좀 적어줘! 너희가 목격자잖아! 고마워! 이건 내 커리어의 금이! 쉿! 제가 데려올게요! 인정을 찾아봅시다! 도망갔어! 멀리 못 갔을 거예요! 안 돼! 이건 감옥 물건이라고! 먼지 너무 많다! 여기서 청소 좀 해야겠는데? 오! 봐! 저기 탈출구다! 스카이! 여기야! 뭐 하는 건데? 거미! 날 이길 순 없어! 여기서 나가야 돼! 괜찮아? 좋았어! 내가 찾은 것 봐! 경찰부! 딱 맞네! 스카이! 어디 갔지? 큰일이다! 조용해! 감옥으로 돌아가! 당장! 문제를 일으키다니! 이리 줘요! 어서 와! 잘했어! 웬즈데이 경관! 일 잘하네! 노래 좋은데! 춤 춰야겠다! 춤 춰야겠다! 일어나! 스카이! 스타일 진짜 최악이야! 내가 가르쳐 줄게! 왈츠의 리듬을 느끼라고! 하나, 둘, 셋! 아니야! 하나, 둘, 셋! 안 되네! 뭐 하는 거야? 우리 좀 꺼내주면 안 돼? 네 엄청난 음악에 맞춰! 춤추고 싶어서! 알았어! 춤만 추는 거야! 딴짓하지 말고! 자! 마에스트로 음악!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진정해! 다리! 스카이! 그거 뭐야? 이거 마스터키야! 응? 너 천재 아니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이야! 어? 아기 경호원! 우리 쇼 엄청났지? 그치? 잘 지내고! 자! 거의 됐어! 내 발가락을 달려넘게 드디어 효과를 보내! 싼 수갑이란! 필! 날 깔아무기고 있잖아! 당장 감옥으로 돌아가! 너희! 파티 끝났어! 듣고 싶지 않아! 진심이야? 알았어! 알았다고! 노래 너무 좋다! 점심! 우와! 시리얼! 맛있게 먹어! 우! 노트밀! 빵두! 점심! 아니, 괜찮아! 음식 시켰거든! 저리가! 호이! 이 동물아! 주문하신 거요! 손님! 고마워요! 잔돈은 가져요! 뭐야! 엄청난 점심을 먹어볼까? 어서 열어봐! 뭔가 생각났어! 간식 만들어야지! 호투미 소세지를 만드는 거야! 왜 안되겠어! 왜 안되겠어! 맛있겠는데? 내 샌드위치 준비 끝! 맛있겠다! 좋았어! 필! 넌 뭐 먹어? 싼 메뉴란! 난 맛있는 거 시켰지! 뭐야? 또 옷그밀? 서프라이즈! 오! 파리! 싸워보자고! 하! 명중! 여기! 내가 담아버린다! 어디 갔지? 뭐야! 놓쳤어! 무슨 일이지? 점? 펜싱하자! 그래! 싸워보자고! 우와! 진짜 경기야! 웬즈데이! 웬즈데이! 할 수 있다! 어서! 필! 짜증나는 파리! 파리와 잘 지낼 순 없지! 위를 공격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되지! 소식! 엄청난 싸움이었어! 덤벼! 붙였잖아! 내가 이겼다! 내 얼굴! 잘했어! 공놀이 시작! 다행히 난 유니폼이 있지! 그거 알아? 내 헬멧은 그릇으로 만든 거야! 게임 시작! 좀 힘든데? 내가 뭐 놓친 거 없지? 잠깐! 시간 다 됐어! 아야! 내 다리! 어서! 스카이! 할 수 있다! 우와! 공이 좋으면 게임은 더 쉬워지지! 넌 끝났어! 경기장에서 다쳤어! 앰뷸런스 왔어! 난 됐어! 고마워! 일어날 수 있거든! 완벽해! 준비 됐어! 됐어! 10점! 이 게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볼까? 나한테 공이 있어! 바이더마이트다! 스노! 골 좋다! 감옥에서의 시간 중 제일 행복한 시간! 내 귀여운 반짝이 크리스마스 트리! 완전 멋진데! 환경 친화적인 트리를 펴게! 산타 앞에서 골 참 좋겠네! 장식을 걸기만 하면 돼! 오! 안 되잖아! 위에는 혈액! 근데 망치가 없네! 빵은 있지! 완전 세잖아! 완벽해! 준비 됐어! 간식 먹을 자격 있지! 네이! 소름 끼쳐! 산타한테 멋진 간식을 준비해 줄 거야! 최고급 소에 우유! 나도 간식 준비해야지! 멋진데? 그만! 밤에 침입자는 안 되지! 챌린지 승나! 그래 그래 그래! 나야! 교도관! 읍스! 이런! 이제 다 망칠 뻔했어! 너 완전 그린치 같아! 이거 받아! 필! 럭셔리한 간식! 호호! 맛있다! 스카이! 이거 받아! 이거 받아! 이걸 어떻게 먹어! 우유! 당장! 더러워! 이건 산타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일어나! 크리스마스야! 뭐? 선물! 안에 뭐가 들었을까? 양말! 완전 내 꿈이었는데! 좀 괜찮은 거 받고 싶다! 구멍이 없어! 마법 지팡이? 모자? 이게 뭐야? 마법 키트? 망도까지? 이 쓰레기를 누가 좋아한다고! 우와! 마법 너무 좋아! 모자 트릭을 해볼까? 엄청난데? 테이블에 모자! 예! 됐다! 그래! 키를 꺼내볼까? 모자 포털 활성화! 키 어디 있지? 안녕! 귀요미! 이거 네 거야! 데이트할래? 완전 싫어! 잘 가! 안 돼! 키! 큰일 날 뻔! 모자 트릭? 좋았어! 내 자리! 잡았자! 간지러워! 아니! 그만해! 악마를 소환하기 위해 밤에 혼자 무덤에 갔습니다! 소름 끼치는 잠자기 전이 이야기! 이 주문 때문에 모두가 죽었답니다! 끝! 좋은 꿈 꿔! 나 잠 못 자겠어! 저기 휠! 일어나! 괴물이다! 나야! 왜 그래? 내가 가져온가봐! 괴물을 소환하는 주문을 하는 거지! 동그라미 그리고 좋았어! 해보도! 계속하자! 좋았어! 여기! 와주렴! 두려움아! 괴물이 다가온다! 어둠의 마법 폐는 아닌데! 이런! 와! 왔어! 왜 저기 서 있는 거지? 나 뭐하라고! 우리 문 좀 열어줄래? 이거? 문제없지! 자유다! 얘들아! 그렇게는 안되지! 널 소환한 거라니! 새로운 애들 잠순진해! 웬주제일! 웨이트 줘봐! 해보던가! 잠깐! 어? 뭐야? 얘들아! 운동해! 집중! 이게 뭐야? 바벨 줘봐! 내가 운동하는 법 알려줄게! 알았어! 꽤 괜찮은데? 무게를 더 해볼까? 어? 이럴 수가! 진정해! 야코라! 우린 도망가야겠다! 멈춰! 너희 절대 못 보네! 스카이! 이 손 처리해! 알았어! 뭐야? 아야! 아파라! 지금 완전 멘탈이야! 가위가 볼을 이기지! 내가 이겼다! 일어나! 스카이! 도망쳐! 거기 딱 줘! 도망갈 수 없어! 감방으로 돌아가! 자비도 없고! 너무해! 아야! 이 따가운 건 뭐야? 고분이잖아! 왜 넷팅은 비싼 게 아니지? 오늘은 누가 나랑 갈래? 이니 미니마니몽! 발가락으로 길 하나 잡기! 이게 무슨 태도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저희 침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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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아놨어요! 네! 제 거에도요! 이건 못 참아! 정의는 승리한다! 너 해보야? 진따구! 나가! 잘 있어! 나 이 일 안 해도 괜찮으니까! 야호! 하이파이브! 여기 우리 새 교도관! 허기! 반영한다! 잘해봐! 게임 안 할래? 따라와! 하! 뭐였지? 하! 드디어! 안녕 친구! 일어났어? 내가 뭘 입고 있는 거야? 게임 시작한다! 우승자는 이 돈을 다 갖게 될 거야! 내가 받을 거야! 말도 안 돼! 안녕! 이거 봐!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한다! 검은 물감을 다 갖다 줘! 고마워! 내가 이길 거야! 666은 내 행운의 번호지! 저기! 내 물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히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럴 수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거 알아? 저 여자 멋진데? 성격 완전 특이해! 네 손톱은 왜 그래? 이거 완전 트렌드잖아요! 계속해! 점심! 오! 고마워요! 감사해요! 너 계란 먹을 거야? 흠! 물러서지? 오! 웬지데이! 안녕! 너 계란 먹을 거야? 싱! 처리해! 고마워! 무슨 일이지? 좀비 음식 배달이요! 저요! 맛있게 드세요! 와우! 고마워요! 이 판단은 거야! 많은 거야! 전기 시작! 갈게! 너무 단데? 이런! 오! 이런! 더 취약이잖아! 큰일이다! 안 보이는데? 오예, 해냈다 안 돼 제발 그러지 마요 이런 뭐지? 아이폰 내 두 번째 기회야 뭐란 거야? 내 핸드폰인데 내가 사과를 도려냈어 여기, 내 폰 완전 새 건데 이 챌린지 맘에 드는군 왠지 내가 해냈어 잠깐, 왜 이러는 거야? 탈락입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 놀아볼까? 예, 왠지 데이가 인형을 이겼다 게임은 내 거야 준비됐니? 안 됐니? 시작한다 도와줘 이 바닥 완전 딱딱하네 편하지도 않고 어, 여기 내 자리 당장 풀어줘라 거기 가만히 있어 너무하잖아 뭐야? 내 쿠키 내 쿠키 이건 반칙이야 어, 왠지 데이 좋아해 여기 지루하네 지루하네 뭐? 마음 아파 이론 왠지 데이 때문이야 얘들아 좋아요 눌러줘 그럼 나 살 수 있어 고마워 저기, 병원 나 해냈어 얘들아 내가 빚졌다 아무도 못 봤어 저기, 일어나 왜 그래? 왠지 데이가 자는 동안 처리하자 좋은 생각이야 잡았다 그만 차 그래, 여기 큰 바퀴처럼 걸어두는 거지 힐, 네가 왜 여기 있어? 풀어줘 너 왜 거기 있는 거야? 왠지 데이가 왜 네 침대에 있어? 장난 좋았다 루저들 미안 우리가 다 망쳤어 죄송해요 마스터 규칙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줄 알았어요 이제 가봐 보고 있다 자고 싶은데 너무 배고파 먹을 거 없나? 이론 누구지? 모두 자고 있는데 이상하다 추상해 보이진 않은데 근처에서 음식 냄새가 나 아하, 저기 있다 맛있는 쿠키 운도 좋아라 다 내 거야 진짜 맛있네 나만 놓친 거 없지? 쿠키 다 어디 갔지? 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지 여기 대신 피자야 잘라내면 돼 우와, 멋지다 우와, 멋지다 내 건? 얘들아 나 피자 한 조각만 주면 안 돼? 저리가 나 한 조각만 나와 왠지 데이? 됐어 다 됐다 그래 나도 좋아 파인애플 최악이야 넌 졌어 내 피자 내 거야 어떤 손이게 여기 맞았어 어떻게 한 거야? 내 차례 어떤 손이게 그게 이거 아니야? 이런 어? 나 이 게임 알지 뭐가 문제야? 가만히 서 있어 뺨 디스테리하네 너 놓쳤어 여기 하나 들렸어 루저들 도망쳐 여기 또 맞췄네 뭐가 보이나? 이 손 뭐야? 네가 이겼잖아 손 맞춰봐 오른손 아니네 그럼 왼손? 또 아니야 아니네 그럼 왼손? 또 아니야 그럼 구슬 어딨는데? 이건 4개야 세 번째 손? 아니 아니 안 돼 너의 아침이야 난 오늘 케이크 먹어야지 또 계란? 고마워요 됐어 뭐야? 내 케이크 누가 가져갔어? 맛있네 너 네 값을 치르게 될 줄 알아 배고팠니? 많이 먹어 내 계란이나 먹어야지 여기야 여기야 도기 시작한다 어서 스카이 일어나 못 일어나겠어 내가 도와줄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못 움직이겠어 기다려야지 어? 뭔가 남았는데? 뭐야? 간지러워 무슨 일이지? 어? 알겠어 갈게 알았다고 쏘지마 정신 차려 귀빈들 오고 있다고 옷 고치고 어서 우승자를 발표하겠다 봉투 내놔 잠깐 어딨지? 실수예요 마스터 빨간색 아니 파란색? 빨간색 이 바보야 우승자는 누구지? 그래서? 당연 나지 왠지 데이 이럴 줄 알았어 축하한다 돈은 네 거야 가져요 전 어학만 있으면 돼서 내 귀여운 생선 집이 생겼네 아니 아니 안 돼 그만 여긴 뭐지? 신기하네 아가 범죄자가 누군지 구분할 수 있겠어? 누구랑 제일 닮았니? 나였어 내가 감옥 휴가를 가고 싶어서 그건 날 골라 나야 쟤였어요 진짜? 왠지 데이 2번 나랑 가자 아 돈 안 좋았네 냐옹이 여기서 쉬다 주문하신 거요 맛있게 드세요 뭐야? 고마워요 감전사? 행운을 빌어 뱀파이어? 난 이 점심 아니거든 아야 내 머리 그래 네가 먼저 한 거다 경찰이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 너희는 무덤에서 싸운 죄로 체포한다 내 꿈이 드디어 이루어지고 있어 정신 차려 왠지 데이 너 감옥 간다고 너무 좋지 재밌을 거야 듣는 거야? 너 감방 뒤에서 멍때릴 수 있다고 뭐야? 이건 내 꿈의 감옥이랑 비슷하지도 않잖아 새 친구 안녕 만나서 반가워 교도관 샤니야 뱀 알았다 내 말은 진짜로 이런 옷 갈아입는 걸 깜빡했네 여기 데이먼 경사가 새로운 제주를 데려왔어 왠지 데이야 니 스위트 준비됐어 들어와 여기서 좋은 시간 보내 좋은 감옥에 온 걸 환영해 우후 여기 온 모두 환영해 어? 공연? 야 조용히 좀 못해 바이올리 좀 끄라고 하 그래? 좋았어 나도 연주하면 되지 내 리듬을 즐겨보던가 시인 도전 승납 안되겠어 너무 빨라 잘했어 비발디 그거 알아? 나 집에 좀 갈게 아 그래 맞다 너도 가도 돼 고마워 얘들아 이제 내가 음악 틀 시간이네 푸린 푸린 가는 거야 좋은 꿈 꿔 친구들 어? 얘들아 아래 댓글로 어떤 노래가 더 좋았는지 말해줘 왠지 데이의 클래식 튠 아님 푸린의 노래 먹어 내로 그래야 잘하지 나도 점심 먹는 거 좋아하지 안녕 칼자 공주였잖아 내 목소리가 왜 이러지? 점심 왠지 데이 맛있어 보이지 계란이 열린 거 보고 싶대 나 그거 안 먹을 거야 정말? 열심히 만들었는데 아 알았다 친구 점심 먹을 거니? 널 위해 반죽을 뭉개버릴 수 있는데 너무 귀엽다 고마워 중요한 건 맞는 접근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지 저게 무슨 맛있는 간식이야? 큰 치아씨 여기 네 거야 고마워 이거 팬케이크 아니야? 더 있어 재미랑 같이 나오지롱 빛 빨간색 마시멜로가 최고지 맛있게 먹어 맛있네 포크가 필요한데 저기 룸메 나 포크 좀 주라 여기 화상 이거 은희야 뭐야? 이런 빅맥 갑자튀김이랑 해피밀 고마워요 기다릴게요 주문하신 거요 어 필요하던 거다 플라스틱 포크가 뱀파이어에 딱이지 5분 후에 다시 확인하러 올게 음 종이 이거야 안녕 뱀파이어 일어나 뭔데? 여기 왜? 뭔데? 꽉 눌러봐 화재경 보기가 좋군 뭐야? 이런 웬즈데이 좋은 생각인데 우린 자유야 뛰어야 돼 오기 전에 얼음 지금 답변 인사도 없이 도망가는 거야 더프라이트 너희 감옥 졸업증 이거 내 첫 졸업장이야 잘가 웬즈데이 보고 싶을 거야 빨리 떠난다니까 졸업 축하해 동생 날 울렴 아